좀만 더! 좀만 더 힘내! 어! 나다! 나다! 내가 여기! 안녕하세요 디지털 에디터 A's입니다 오늘은 전화기 하나 사왔습니다 자 보시면 모델명이 써있죠? 노키아! 노키아의 3, 2, 1, 0 제가 영상 시작하기 전에 노키아 3, 2, 1, 0 이랬더니 권피디가 굉장히 띄껍게 저를 쳐다보면서 아 그냥 3210이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좀 반항심이 도져서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엄청난 제품이에요 이게 2024년도에 다시 출시됐지만 실제 원래 모델은 1999년도에 출시됐던 노키아의 기념비적인 휴대폰 모델이거든요 무려 1억 6천만 대가 팔렸을 정도로 노키아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진짜 엄청나죠? 99년이면 제가 95년생이니까 제가 4살 때였는데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 이 노키아 3210 모델이 어떤 제품이었냐면 내장 안테나가 막 개발됐을 때 내장 안테나로 나와서 핫했었고 그리고 그때 커버를 교체해서 디자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앞뒷면을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점 그리고 그림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 같은 걸로 당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벨소리가 무려 50가지가 넘었는데 사용자가 자기 벨소리를 직접 작곡하듯이 커스텀에서 만들 수 있는 기능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간 그 노키아 3210 모델의 2024년 버전이 나왔는데요 제가 구입해온 거는 Y2K 골드라는 컬러예요 다른 컬러도 있었는데 스쿠버 블루 그리고 그런지 블랙까지 세 가지 컬러가 있더라고요 근데 권피디가 골드 컬러를 좋아해서 그런지 Y2K 골드로 구입을 하자고 해서 이걸로 사왔습니다 가격은 알리에서 8만 2천원 정도였어요 자 이제 언박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게 좀 짭인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든 게 뭐냐면 여기가 윗부분이잖아 근데 박스를 뒤로 돌렸어 이게 지금 붙어있거든 갑자기 여기가 위야 너무 수상하지? 봐봐 여긴 여기가 위고 여긴 여기가 위라니까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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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C가 되지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제가 요즘 양품을 만져본 지가 오래돼서 아찔한데요 언박싱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솔직히 이런 포장도 오랜만에 봐 요즘 거의 다 친환경 포장이라서 테이프 같은 거 안 쓰고 삼성이나 애플에서 나온 건 종이를 이렇게 뜯기만 해도 다 열 수 있는데 얘는 플라스틱에 종이를 이렇게 덧대서 이렇게 만든 형태인데요 폰은 잠깐 이따가 보고 구성품을 먼저 볼게요 보세요 마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간 그런 느낌이야 피자 배달 시켰는데 피자가 원래 8조각인데 7조각만 온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어댑터가 왜 없지? 친환경이잖아 친환경이 여기에 어디에 이게 친환경이야? 이걸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어댑터를 안 준다고? 지금 황당해버리네 자 여러분 A to C 케이블 하나 꼴랑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왜 이렇게 주... 아 알리에서 샀지 지금 디에디테 채널 역사상 이렇게 많은 중국어를 보는 건 처음이시죠 아니 근데 저는 이만한데다가 이거를 담아온 게 지금 진짜 황당해요 아 세상에 어떻게 될려고 자 꺼내보잭 오오 어머 종기탱이다 여러분 그리고 그 느낌 알아요? 피춰풍 감성도 있지만 정말 옛날에 집정하기의 감성이야 이게 Y2K 골드라는 컬러였는데 옐로우 느낌이 나면서 전 처음에는 약간 똥파리 같은 느낌이라서 싫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이따기 걸 사왔을까 생각을 했는데 감성이 있어 옛날 감성이 여기 지금 물씬 있어 이 컬러 선택에서 나 이럴 줄 알았어 왜냐면 이게 지금 피처품 베이스로 나온 거기 때문에 짜자잔 여러분 제가 망가뜨린 게 아니고요 별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옛날에는 뒷면을 뜯어가지고 배터리가 탈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배터리 하나 두고 학교 끝나면 집에 가가지고 배터리 교체해가지고 다시 넣고 이런 시절 여러분 잘 모르시죠 기억이 안 나시죠 이렇게 배터리가 따로 들어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니까 여기 마이크로 SD랑 심이 같이 들어가고 이것도 심 트레이네요 아 듀얼심 모델인가 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이렇게 피처폰들이 안에 이렇게 숨겨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배터리가 다 탈착식이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스티커 사진을 붙여 놓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제 유심 규격이 맞는지 한번 껴볼게요 내 유심을 너무 오래 써가지고 혹시 보여요? 내 유심 엘티 워프인 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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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엘티 워프? 갑자기 그런 불길함이 오 켜졌다 켜졌다 노키야 한글 지원을 한글 지원을 와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겠다 소리가 내가 버튼 누르는 것보다 0.01초 정도 늦어 한글 지원 하지 않아 버리고요 잉글리쉬로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기기 자체는 굉장히 손에 착착 감기는 요 맛이 있거든요 집전화기처럼 손에 착착 감기는 맛이 있는데 지금 너무 놀란 게 디스플레이가 너무 후적 이게 작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일단 너무 어둡고요 그 옛날 게임기나 진짜 옛날 피처폰에 들어가는 그런 디스플레이 인 거 같은데 이게 TFT 디스플레이거든요 진짜 구형 폰이나 저가 기기에 많이 들어가던 건데 화질이 굉장히 구릴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전에 스펙을 봤었을 때 사이즈가 2.4인치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좁아 근데 내가 넣은 유심히 인식 못한다 인식이 안 되네요 아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화면이 너무 어두워 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터치 스크린이 아니에요 여기 보이는 요 물리 버튼으로만 조작을 하는 건데 와 정말 이런 거 지금 오랜만에 봐서 아니 그리고 왜 자꾸 화면이 꺼지는 거야 자 어디 보자 지금 어머 아이콘도 너무 귀여워 아이콘도 너무 옛날 감성 아니에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 기본 앱에 페이스북이 있다 진짜 올드스쿨이다 이거 아 그리고 이 제품이 특이하게 FM 라디오 기능이 들어갔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잡히는지 한번 해볼까요? 어머 이어폰 연결 없이 그냥 클로드 드네요 오 그러게 여기 3.5mm 오디오 단자도 있네요 근데 여러분 딱 봐도 이게 뭔가 운영체제가 낯설잖아요 사실 얘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안드로이드 기반의 운영체제가 아니고 노키아 자체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앱을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거나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카카오톡 같은 걸 받거나 이런 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 클라우드라는 앱이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와이파이 연결을 안 했네 얘 와이파이는 되겠지? 와이파이가 없어요 축구 게임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오 길군어 친구들이다 근데 왜 이렇게 짱 같지? 버튼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려요 아 안돼 너무 중요한 기능이 남았는데 제가 못 써봤잖아요 잠깐만요 여러분 아니 무슨 사진 찍히기 전에 시한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 얘는? 음 내 사진 이렇게 나왔구나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이게 디스플레이가 구려가지고 시야각도 안 좋아서 옆으로 가면 안 보이는 거 보이지? 어떤 옛날 빈티지 카메라나 그런 디카 같은 거 살 필요가 없어요 그 감성이야 200만 원 나서라고 했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디스플레이 때문인지 영상도 한번 찍어볼게요 안녕 친구들 나는 95년생 경함이야 내 목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을까? 야 이거 감성 제대로인데? 흔들림 방지 기능이 전혀 없어가지고 화면이 엄청 껌뻑거려 여러분 이걸로 사진이랑 영상을 찍어가지고 몇 개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초반에 유심을 좀 이상하게 넣었었나 봐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 답답해서 유심을 다시 뺐다 뺐다 하면서 좀 제대로 넣어봤더니 유심이 제대로 인식이 됐고 지금 심 카드 업데이팅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유심 인식이 끝났다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 심에 원래 노심이라고 썼었는데 이제 KT라고 인식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클라우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오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어? 보이세요 여러분? 유튜브 뮤직 그리고 이건 쇼츠 아니 이게 세 개가 따로 있어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BBC 뉴스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 있고 이건 위키피디하고 이거 날씨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뉴스고 이거는 트위터 X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밑에 내가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2048 게임도 있어 여러분 유튜브 한번 가보실까요? 어우 화면이 개 코딱지만 해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힘내 어 나다! 나다! 내가 여기 잇! 노끼야에 졸위터 X 오늘 란탈을 돌려줄 거였다 네 진짜 일회에서 셰프님 인생에서 몇 번째 회의를 했나요? 여러분 어때요? 야구히 소우지 마시고 말해주세요 빨리 감기 되나? ㅋㅋㅋㅋㅋ 그런 거 안 돼 잠깐만 빨리 감기 안 돼 닥치고 봐야 돼 그냥 너무 맛있어요 오 터치가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여러분 영상 틀어서 보니까 이게 베젤이 정말 두껍다 너무 신기하죠? 잠깐만 그러면 이제 쇼츠 한번 볼까요? 쇼츠는 어떻게 보이는지 보자 쇼츠 누구야 당신들은? 이게 지금 알고리즘이 내꺼가 아니라서 아무거나 해외 쇼츠가 뜨네요 그래도 이게 화면이 세로형이라서 쇼츠 볼 때 그나마 비율이 좀 더 괜찮습니다 BBC에서 뭐라고 알려주는지 아 그래 맞아 이런 일들이 있어 지금 세계에 여러분 지금 이 루키아로는 제가 세계 뉴스를 캐치업 하기가 너무 힘들어 버려요 지금 세상이 아주 어지럽거든요 인터넷이 이거 오페라 아니 나 시간여행 온 거 같아 지금 잠깐만 혹시 전화가 되나? 아 저한테 오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디에디트 원 비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소리가 생각보다 잘 들리고 있기 때문에 또 만날게요 이제 다시 저기 카메라 앞으로 돌아 복귀해 주세요 여러분 구매 성공이에요 나 지금 감성이 막 미쳤다니까 나 이거를 귀에다가 이렇게 싹 대는데 갑자기 응답하라 1998이었어 지금 미쳤다니까 그 중학교 때 좋아했던 오빠들 생각도 나고 지금 지금 이거 사! 이거 노끼아 노끼아 사 노끼아 사서 고3들아 이거를 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오로지 전화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게 진짜 진정한 의미의 고3 폰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무식해 보인다 내 폰 왜 이렇게 커? 어우 지금 지금 어우 세상이 개판이에요 지금 세상이 개판이라서 저는 이렇게 큰 폰을 지금 쓰고 싶지가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한 노키아 3210 간단한 언박싱이었는데요 예전에 정말 1억 6천만 대가 팔렸던 폰답게 오랜만에 이 형태를 손에 쥐어봤을 때 굉장한 향수와 손에 착 붙는 그립감 이런 것들을 느꼈는데요 폰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장난감으로서는 지금 인터넷도 되고 전화도 되고 나니까 굉장히 흡족스럽고요 기기 좋아하는 분들은 기념으로 8만 원 정도에 한번 소장하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또 신기한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잉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일은 잘 되고 계세요? 네 일은 잘 되고 있습니다 어 업무량은 어떠세요? 너무 황당하네요 업무량은 지금 너무 살인적이고요 맵이가 맵맵 울고 있는데 저도 같이 울고 싶어요 네데룰 네데나나 이것도